미국의 코로나 사태 악화에 따라 1조 내지 2조 달러나 투입하려는 코로나 9호 패키지를 놓고 새로운 협상에 돌입하고 있어 오래한 시행에 성공할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대표는 간밤에 공화당의 미츠메커널 상원 대표가 코로나 9호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갖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민주공화양당 지도부의 참모들이 19일과 20일 만나 진정으로 좋은 9호 법안을 가질 수 있을지 모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특히 미츠메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 측이 우리와 마주한기로 동의한 것 자체가 일종의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과 척슈머 상원 대표는 공화당의 미츠메커널 상원 대표에게 서명 소환을 보내고 이번 주에 시급하진 코로나 9호 패키지 법안을 초당적 양당 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츠메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배합권을 대신해 자신이 협상을 이끌기로 한 만큼 일단 협상에는 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양당 지도부가 아직 어느 쪽도 양보할 뜻을 내비치는 않고 있어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9호 패키지를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을지는 석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적어도 2조 2천억 달러를 구수하고 있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5천억 달러로 한정하고 있어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시어 따온 부분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11일까지 연방예산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9호 패키지도 올 연말과 새해 주로 둘러나누 시행하는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늦어도 올 성탄절 선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코로나 9호 패키지에는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실업수당이 부활돼 소급 제공하게 될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13주분을 추가로 받아온 실업수당 연방지원이 12월 말로 종료돼 1,200만 명의 실직자들이 생활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업체 수백만 곳에 종업원 급여를 사실상 무상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도 재계약에 우선순위에 넣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